이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빠지느냐 하면 계속 하루하루마다 우리 빠지니까 나중에 더 있는 집들이 거기까지 덕분이 더 빠져요. 절로 다 이사 나가요. 그리고 저희 나무들 손사람에 있는 거는 집들이 여기 이사 오면 저기서 줄을 연결하는 도덕이에요. 나무들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저희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땅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땅이 땅이 만들어져요. 빠지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여기 낯을 끈거리 이만 많이 나와요. 저희가 암호사육장 공간장 바이러스 공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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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w.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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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